여기 평가노 주인 계시죠? 저 건물 저거예요 오다가 죽었어 여기 혹시 한문석 씨라는 분 계신가요? 니가 한문석이를 왜 찾니?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문석이니까 제가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문석아 잠깐만 집에 니 자식들이 찾아왔다 빨리 와라 자식이래 제가 태어난 병인 것을 알아봤더니 혹시 3살이라도 어릴 때 해야 좋은 게 뭘까요? 그거가 사람이 된 거고 왜 얘들이잖아 나바리타물 관세 보살 보상들 우리 함식아군이 살아났다 염색했어요? 미쳤어 미쳤어 내 가장 젊어 보이는 걸로 다 라고 그랬더니 내가 가장 젊어보이는 걸로 다 하려고 그랬더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